응? 꾹꾹 씹어먹는다고? 너가 앞으로 가면 도망가?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아이고 잘 먹네 경계 안 하네 진짜 차 온다 앞으로 조금만 차 갔어 차 갔어 나와 앞으로 가봐 다이네 밥은 먹고 다니나? 그래도 밥은 잘 먹나보다 통통한 거 보니까 그치? 응 전기를 안 하니까 좀 더 잘 얻어 먹을 수 있을까? 응 뭐지? 먹는게 다른 애랑 좀 달라 어떻게 좀 새? 오 뭔데? 다 먹었냐? 다 먹었냐? 다 먹었냐? 다 먹었냐? 다 먹었냐? 응 아니 나는 거의 다 먹었냐